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라파의 메리노 레그 워머에 대한 리뷰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겨울 시즌, 한창 겨울 시즌에는 제품이 품절이듯 살 수가 없었구요 비슷한 제품에는 프로 팀의 메리노가 아닌 제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라파로 샀을 때 그 버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두건 같은 걸 메리노 제품을 샀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꼭 메리노 로 사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재고가 생겼어요 시즌이 끝나니까 조금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해 봤구요 가격은 85,000원 정도 했던 것 같구요 네 그리고 안쪽에 허벅지를 잡아주는 밴드가 있구요 뭐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키가 181에 인심이 8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m 사이즈를 했습니다 m 사이즈 했는데 잘 맞는 것 같구요 안에서 마이브 외부에서는 지금 안 입어봤는데 한번 실제 써보면 더 알겠지만 좋은 것 같구요 오른쪽에 이렇게 디테일이 있습니다 오른쪽만 이런 디테일이 있고 왼쪽은 없구요 이게 이제 오른쪽 복숭아뼈 그쪽으로 가게 되구요 처음에 사면 재봉선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입어야 되나 싶었는데 보시면 재봉선이 이쪽에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게 허벅지 안쪽으로 오면 됩니다 아까 복숭아뼈 라인의 정반대 편에 오게 오도록 입으면 됩니다 네 제품은 재질 도 너무 좋구요 이 단계 때 좀 잘못하면 확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그 라파의 메리노 레그 워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